럼리기 선수 저기 누구세요? 누구신데 자꾸 어슬렁어슬렁거리세요 헌치란 이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어설틀클럽의 혼란선수 요즘 뜨고있는 시내입니다 럼리기 선수가 계속 하이권에 있습니다 럼리기 선수가 계속 하이권에 있습니다 럼리기 선수가 계속 하이권에 있습니다 지금 럼리기 위주원이 함께 하이권이거든요 그렇죠 빠르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피지컬로 막아낼 준비를 하는 혼란 아 근데 이게 폰탐 선수가 노련해서 이 정도 거리 차이 와! 혼란의 피지컬! 이거 그냥 기다렸다가는 마지막에 잡히는 거리인 걸 알기 때문에 저 이름을 달고 하는 몸싸움은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야 혼란 선수가 활짝 웃음을 띠면서 본인의 트레그를 만들어냈던 방금 정말 피지컬 하나면 끝내주는 혼란 선수였습니다 자 저의 사랑인 어설드 혼란 선수가 복귀하였는데요 자 리퀴드 1대장 찰랑 오른팔이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지금 디코 형이랑 저랑 있나요? 둘이 하고 있다 둘이 어? 방송 떴어요? 하고 있다 녹화하고 있다 어? 어차피 펀칩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걱정하지마요 자 오른팔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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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썼다. 아, 못 썼다. 아, 못 썼다. 잘 썼다 야우 잘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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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발 오른발 뭐야. 오른발 오른발. 진짜 개초딩들. 방장 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마이크 대시는가요? 예. 아 재밌겠네. 자 녹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퀴드와 어설트의 혼란님이랑 한번 잘해보십시오. 화이팅. 응 근데 제가 지금 음주를 해. 아 이거 어그로 끌지 마세요. 화이팅. 아 까비. 아 까비. 손이 좋습니다. 네. 손이 좋습니다. 좋아좋아. 아까비. 오 오 오. 신사하려고요. 아 아 잠시만요, 모르고, 모르고 하길래 좋다 나이스 3비 자, 요렇게만 해줘 여기다, 손 좋다 어우 힐 진짜 어 아 입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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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음주는 이래서 위험한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